안녕하세요. 부산 백스코 경영 하우징 페어에 나와 있는 이응준이라고 합니다. 이 경영 하우징 페어는 일단 한샘이 독보적인 주인공의 역할을 하는 페어라고 볼 수 있어요. 저희는 집 전체에 대한 내용을 전부 공간을 위주로 하는 내용으로 강조를 하기 때문에 고객분들에게 마치 아파트 분양을 지금 하는 것 같은 느낌을 줄 정도로 선풍적인 인기를 끌고 있는 페어입니다. 고객분이 모델하우스에 진입하면서부터 한샘 제품을 전부 경험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고 있습니다. 많이 참가를 하셔서 사진도 찍으시고 또 여기서 제공하는 여러 가지 제품에 대해서 경험할 수도 있고 이런 것들을 다 되게 즐거워 하시더라고요. 이렇게 많은 인연들이 와주셔서 이렇게 자리를 빛내주셔서 저희도 되게 보람차고요. 힘든 것보다 사실 되게 마음이 기쁘고 되게 즐겁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어떤 취지로 저희가 이거를 진행하시게 되셨는지 고객이 단품 단품을 구매하는 게 아니고 이제 한샘에 토탈 리모델링 모델하우스를 통해서 집을 꾸밀 수 있다는 그런 홍보 두 가지 부분에서 이 행사에 핵심이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많은 고객분들한테 내용을 전달할 수 있는 기회로 모두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는 근데 이거 혜택이 제가 봐도 너무 좋은 것 같아가지고 많은 분들이 많이 받아가지 못했거든요. 신소재로 가지고 하고 이러니까 좀 색다른 것 같아요. 역시 한샘이 좀 리더해가는 것 같다. 이렇게 다 모아져 있는 걸 보니까 조금 더 간편하게 시간 절약을 하면서 효율적으로 볼 수 있어서 좋았던 것 같아요. 조금 생각을 했었는데 여기 오니까 딱 하고 싶은 마음이 너무너무 들어요. 참 잘 내가 있네요. 우리 집도 꼭 가고 싶습니다. 예쁘고 좋네요. 여자들의 로망 아닙니까?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여기서 있나요? attention mijleri 잘 봐주세요! 끊고 pregunt